한국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인사는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지. 예. 보시다시피 6월 29일 다차원 지구의... 잠깐. 아! 보시다시피 다차원 지구와 컨버전스로 인해 서울과 어벤져스 빌딩이 충돌할 뻔했으나 긴급 출동한 히어로의 희생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히 하루 뒤 도심 곳곳에서 스톰과 빌리언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기상이변이라고 생각한 시민들로 인해 기상청이 애를 좀 먹었습니다. 이건 뭐지? 아! 오늘 오전 닥터 스트레인지 포털 시험권인데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사고? 아니요. 다행히 안전하게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더맨입니다. 너 사고 쳤나? 아! 아닙니다. 단지 이 영상이 SNS로 세워나가서 대중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크... 조심 좀 하라고 하지. 전달하겠습니다. 어메이징! 뭐해? 반엘이 뭐지? 예? 번져 가라고. 아, 예. 이 정도면 저희 쪽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사전 등록 현황도 순조롭습니다. 순조롭습니다. 그럼 이만. 마블 최초 모바일 오픈 월드 액션 RPGs. 박진감이 넘치는 액션을 경험할 수 있는 하이퀄리티 실사품 3D 그래픽. 4억 개 이상의 조합이 가능한 코스튬 믹스 앤 매치로 나만의 히어로를 만들고, 대규모 멀티플레이 콘텐츠로 재미가 극대화하던 넷마블 마블 퓨처 레볼루션. 지금 바로 사전 등록하도록. 마블 퓨처 레볼루션 사전 등록 중.